3. 하지마라 안되요 따뜻한 물이라서 입에 입 안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내뿜어 줘야 돼요 야 박부모야 어? 이거 봐봐라 우와 자 여기에 딱 서 여기 서 라이터 꺼내 야 나보다 빨리 불 다 붙이면은 내가 치킨 사줄게 넥이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잘 붙이면 되지 물 붙여온 적 한번도 없는데? 이기면 치킨? 어 이기면 치킨 내가 시작해도 됩니까? 어 니가 시작해 시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마 이 밸런스가 너무 박살난 거 아이가 이거 아니 잔디에 물 붙인 거는 뭐냐 이 양쪽 끄트머리 이거 붙이려다가 이거 뒤에 자꾸 찝히더라고 야 이건 사기지 이거는 왜 이래 빠른데 저거 야 두 개밖에 못 붙였다고? 야 넌 반만 해봐 아 나는 반듯만 야 요거는 솔직히 이거 나 한 다섯 개 해줘도 내가 질 것 같은데 자 니가 신어줘 아이 저 뭔데 저거 밸런스가 박살이 났는데요 아이 그래도 야 조금 남았네 두 개 야 니 저거 다 붙이고 나서 한 두 개 더 붙였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? 야 이거 초밥으로 올려줘? 솔직히 초밥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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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야 저건 저건 말이 안 되잖아 저거는 야 야 날아가면서 연타를 하는데 그게 에임이 정확하게 다다다다닥 그게 된다고? 왜? 아니 뿔 다 붙었잖아 왜? 에이 야 저거는 저거는 말이 안 된다 너 뭐했지 너 난 전병장 당하게 했어 진짜로 야 날아가면서 이렇게 다라라라락 이러면서 가는데 이게 다 붙는 게 말이 된다고 저게? 야 한 판만 더 해 아 나 이제 안 해 왜? 아이 야 세 번이나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너만 이들 다 뽑아먹고 가냐? 너는 잃을 게 없었잖아 아이라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야 이게 케이크에 불이 붙네 이게 이게 1.17 올라오면서 케이크 위에 양초 올릴 수 있거든? 근데 이게 블럭 하나야 이게 이게 블럭 한 개 판정이야? 아예 블럭 하나야 양초 부숴봐 뭐야? 야 하나야 이거 야 어디든 불 붙여도 불이 붙어 이름도 봐봐 옐로우 캔들 케이크라고 그렇네? 처음에 솔직히 조마조마 했거든? 얘도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? 내 거라고 상상 좀 차지 못했어 이거 처음에 내가 불 붙이는 속도 보고 의심을 했었어야지 아니 원래 양초를 잘 붙이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잘 붙이는구나 싶었지 아까 전에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야 이러고 갔는데 이게 불이 다 붙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진짜 마크 초보가 봐도 이건 에임이 미쳤다 수준이 아니고 얘는 뭔가를 해놨다 이거 생각 안 들게 드나? 아 나 진짜 혹시나 안 돼? 에임이 한 번이라도 빗나가서 케이크를 한 번만 클릭해봤으면 왜 옐로우 캔들 케이크인데 도대체 외전 격으로 하나 양초 대전 한번 해볼까? 시작 초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1